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에이트의 작가 이지성씨의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요새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를 리뷰했었는데요. 이지성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꿈꾸는 다락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꿈꾸는 다락방이 2000년 중반에 시크릿과 함께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꿈꾸는 다락방이 시크릿의 아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안 읽었거든요. 무시하고. 근데 지금 이지성 작가의 책을 읽어보고 꿈꾸는 다락방의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은 10년 개정 증보판이구요. 2017년에 새로 개정돼서 출판됐다고 하시구요. 외관을 살펴보면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공식 R은 V, D라고 공식을 만드셨어요. 아 그냥 여기 있네요.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R이 리얼리제이션이고 V가 Vivid. 생생하게. D는 드림.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구요. 250만 독자들이 책을 구매했나봐요. 그래서 250만 독자들이 선택해 변화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조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뒷면을 보면은 국민 꿈 멘토 이지성의 아주 특별한 응원.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꿈을 상상하라. 우리 모두는 본래 꿈꾸는 자였다. 어린 시절 우리의 마음속은 온통 꿈으로 가득 찼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설레고 가슴 벅찼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 부터 우리는 꿈 대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삶은 팍팍하고 힘겨운 것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 현실을 보는 대신 꿈을 보고 현실을 믿는 대신 꿈을 믿고 현실에 얽매어 사는 대신 꿈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은 감히 꿈꾸기조차 두려운 삶이라도 이미 선물로 받았다고 믿고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꿈꾸면 언젠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기적처럼 주어질 것이다. 여기에 실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다. 나는 언젠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를 내 책에 싣고 싶다. 나는 언제나 언제까지나 당신의 꿈을 응원한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꿈꾸라. 생생하게 꿈꾸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게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랑 약간 비슷했거든요.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새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꿈을 다시 찾게 된 게 유튜브를 한 큰 소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랑 좀 와 닿아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래서 서문에서는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현실이 된다. 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이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의 경험으로는 꼭 그렇게 황당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를 얻는 것도 그렇고 성공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노력이 중요는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노력하는 게 3이면 운이 7이 있는데 그 운을 좌우하는 게 아무래도 자기의 마인드컨트리라든지 생생하게 꿈을 꾸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운을 끌어당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화를 만든 알렉산더 그레이언벨이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라고 칭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에스터로더가 시각화의 힘이라고 부른 그 힘을 이 책에서는 R은 VD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비비드 꿈꾸면 드림 이루어진다. 리얼리제이션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VD 공식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파트 1은 꿈의 공식 R은 VD 그래서 생각의 초점을 꿈에 맞춘 두 사람 꿈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성공을 상상하라. 그 다음에 잠자는 미래의 기울을 깨워라. 그 파트 2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전하는 V비결 건강하고 싶다면 사랑을 VD하라. 아픈 사람을 위한 치료 VD 상위 0.1% 수험생들의 VD 그들에게는 비결이 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VD 이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그 VD를 정용할 수 있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은 꿈을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라. VD 기법 기본편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VD를 시각화라고 하면 편한데 하여튼 생생하게 꿈을 꾸는 거죠. 꿈을 시각화하라. 사진 VD 꿈의 현장으로 떠나라. 장소 VD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소리 VD 꿈을 이끄는 대로 써라. 글 VD 파트 4에서는 꿈 너머의 꿈이 현실이 되다. 이거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파티 꿈의 영화를 상영하라. 그 다음에 잠세의식을 현실로 끌어올려라. 근데 이거는 약간 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한 10년 전에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 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0년 개정판을 내시면서 다시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잠재의식을 현실로 끌어올려라. 브록에서는 실제로 이분이 카페를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서 VD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상상을 하지 않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꿈꾼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견은 진짜 자기개발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자서전 같은 거를 봐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미 공식 R은 VD 파트 1은 여러 예를 들면서 이 공식이 어떻게 적용됐나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많이들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12살 때부터 VD 공식을 실천했다고 해요. 꿈을 꿨다는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1989년에 한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나는 12살 때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하지만 생생한 꿈은 오랫도록 이루지 않았고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영화관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느 날 영화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쳐들어가서 빈 사무실을 하나 찾아낸 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대요. 2년 넘게 그 사무실을 사용했고 세계적인 감독들이라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는 꿈의 영상은 과거에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꿈이 현실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남자랑 말동무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영화강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의 열정에 반했으니까 내가 영화 제작병을 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영화를 찍어봐라 하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갓부였다고 하거든요. 스필버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첫 공식 데뷔작 앰블린이 탄생했고 이 영화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수상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스필버그가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월트 디즈니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월트 디즈니도 처음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명 시절의 월트 디즈니는 아침에 잠 깨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헐리우드 최고의 영화감독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상상력이 내 현실을 만들어낸다. 나는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감독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훗날 자신은 할리우드 최고의 감독이 되고 영화사까지 차리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디즈니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전 직원을 스튜디오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의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찍고 있는 영화의 성공을 생생하게 꿈꾼다. 그리고 간자놀이에 검지를 갖다 댄다. 큰 소리로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만드는 영화는 세계 최고의 영화다. 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할 때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맘만이 하고 있다면 그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꿈을 생생하게 꾸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당신의 VED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계속 이런 예시가 나와요. 그리고 항상 시각화를 설명할 때 드는 게 양자물리학을 좀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양자물리학들은 우주가 원자보다 작은 어떤 미세물질 즉 양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양자들이 언제라도 물질로 전환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이 양자들이 비물질적인 힘 즉 에너지에 반응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세계로 가면 관찰자에 따라서 존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양자물리학으로부터 상당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꿈꾸면 그 에너지가 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양자들은 서서히 물질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인간이 표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꾸면 마침내 양자들은 완벽한 형태의 물질로 전환되어 인간 앞에 나타난다. 이것이 현대물리학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양자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헛된 소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양자물리학을 약간 차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2에서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아까 전에 목차에서 봤듯이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VED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부의 비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활용했나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10억, 20억 번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이루었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왕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인류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면직물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얼레를 잡고 시를 갚는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짠 돈을 받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일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자다가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이 어렸을 때 독서강이었다고 하고 힘든 공장일을 하면서도 매일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쉬는 날이면 아침부터 도서관으로 달려갔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모든 성공학사적에 R은 VD 공식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성공학사적의 열혈예독자였던 소년 카네기는 책을 통해서 이 공식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의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으로 그 세상에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앤드류 카네기가 밝힌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한다. 2.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3.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4. 그 돈을 벌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5. 위의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6.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두 차례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금액의 돈을 원하는 날짜에 이미 얻은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이 원칙을 처음 접했을 때 황당했다고 해요.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겠다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카네기 주변 사람들이 실천을 해서 다들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시각화의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해본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또 빌게이츠, 워렌 버핏 이 분도 다 이런 상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빌게이츠는 어떻게 컴퓨터 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하고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빌게이츠는 항상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의 꿈이 시작이었다고 하거든요. 워렌 버핏도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제일의 갓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내가 거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한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왜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꿈을 꾼다고 성공을 다 하는 건 아닌데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신은 성공한 상태를 꿈꿨다는 얘기를 하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고 싶다면 사랑을 VD하라. 이거는 주요 내용이 상상력은 인간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인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병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면 병에 걸리고 건강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면 건강에 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사람이 병을 상상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많은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닥쳐서도 그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두 가지만 읽어보면 사랑과 감사에 넘치는 마음은 우리 몸 안에 백혈구와 엔도르핀을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암 전문의 이상구 박사님이 하시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일을 상상하며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도 병원 예방의학과장 디비드 소벨이라는 분이 얘기하셨고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엔도르핀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 결과 면역력이 크게 강화된다. 이것도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라고 이게 뒤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상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태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픈 사람을 위한 치료 VD 이거는 암치료를 할 때 VD를 같이 병행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양학자이자 방사성과 전문의인 칼사이몬트는 암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다음 8가지 상상을 매일 생생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첫째, 암세포를 먹이로 상상하라. 둘째, 암세포를 잡아먹는 인체내의 NK세포를 먹성이 좋은 악어로 상상하라. 셋째, NK세포가 암세포를 마구 먹어치우는 모습을 상상하라. 넷째, 암 덩어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완전히 소멸하는 광경을 상상하라. 5. 이사로부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진단받는 순간을 상상하라. 6. 이사의 진단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은 순간을 상상하라. 7.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병이 완치된 소식을 전하고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광경을 상상하라. 8.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다시 회사에 출간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위의 8가지 상상을 너무도 생생하게 한 나머지 현실감각마저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던 22.2%의 환자들은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체나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별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면 같은 게 극단적인 예거든요. 최면을 해서 뇌가 상상을 현실로 믿게 하면 몸의 반응이 실제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도 되게 타당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를 위한 VED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번째는 상위 0.1% 수험생들이 VED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부와 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VED를 하라. 그러면 학습 능력이 기적적으로 향상된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들죠. 믿기 힘든 얘기인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VED 방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선생님이 설명을 듣는 즉시 이해하고 두뇌에 새기는 자신의 모습 둘째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 세 번째는 보는 시험마다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그림과 그 수직 상승선이 마침내 1위에 닿는 그림 네 번째는 당신의 성장을 벅찬 감격의 눈으로 지켜보며 환호하고 박수쳐주는 가족과 친구와 선생님들의 모습 다섯 번째 당신의 공부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당신들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습 여섯 번째 당신의 공부 비법이 세상의 화제거리가 되어 매스컴에 보도되고 책으로 출판되는 그림 이렇게 계속 상상을 하면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지고 공부의 능률도 많이 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험생 중이라면 다음 이런 상상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이미 공부한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 그림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지방하는 대학 또는 직장으로부터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결과를 받는 모습 이때 하느님 진짜로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 더욱 좋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당신의 합격을 모두가 축하해주는 그림 가족, 친구, 선생님이 합격을 축하한다. 내가 합격할 줄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광경 네 번째는 당신이 친구들에게 합격 기념으로 한턱 내는 그림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한턱 내는데 들어가는 돈을 살짝 아쉬워하면서도 합격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결이 있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원하는 이상형의 배우자나 아니면 연인을 만들까라는 건데요. 자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나 연인을 끌어오는 비결은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슴 떨리게 만드는 사람이 나에게 홀딱 빠진 나머지 내 뒤를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나 때문에 숨이 멎도록 행복해하는 광경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생생하게 꿈꾸면 그러면 진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생상을 하라는 거였고요. 여기는 좀 오글거리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건너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VD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소규모 상가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객을 불러들이는 VD 기법인데요. 이거는 첫째는 고객을 진심 어린 미소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맞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 두 번째 어떤 특이한 고객이 찾아와도 마침내 그 고객의 마음을 얻고 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 셋째 고객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 네 번째 고객들이 팬이 되어 지인에게 입소문을 내는 모습을 그린다. 그렇게 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장면을 그린다. 다섯째 연말에 셀 수 없이 많은 고객으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고 자신 역시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을 그린다. 그러니까 고객이 계속 찾아오고 돈이 계속 벌리고 감사 어린 인사를 받고 자신도 감사하는 것을 계속 상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RVD 공식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를 고작 하루 이틀로 끝내서는 안 되고 매일 최소 2회 이상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R은 VD 공식을 실천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아까 스티븐 스피버거도 9년 이상 동안 계속 원하는 것을 꿈을 꾸면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7, 8년 동안 꿈을 꾼다는 사람은 자신의 꿈이 엄청나게 간절한 것이고 그 꿈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거고 성공한 사람들이 원인을 따져봤을 때 생생하게 상상한 게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집안에 누워가지고 상상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큰 노력은 아니지만 상상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 행동은 이루어져야 결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라를 하기 위한 기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꿈을 시각화하는 거. 꿈을 시각화하는 거를 머릿속에서 하면 힘들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진을 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거죠. 보통 꿈의 보드라고 해가지고 보드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룬 사진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붙여놓은 다음에 그걸 보면서 상상을 하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진을 보면서 R은 VD 공식을 실천하고 어디를 가든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짬이 날 때마다 사진을 펼쳐놓고 생생하게 꿈을 꾸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불살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 VD 기법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꿈의 현장으로 떠나라는 장소 VD인데 이거는 자신이 꿈을 이루기 위한 장소에 가서 아까 스티븐 스피리버그가 그랬잖아요. 자신이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영화 스튜디오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영화감독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꿈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 VD 기법은 꿈과 관련된 장소에 찾아가서 그 장소에 머물면서 꿈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하는 것이고 마음속의 그림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VD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이거는 소리 VD인데 짐 캐리가 소리 VD 기법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고 둘째는 꿈꾼 내용을 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표현해야 한다. 만일 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미리 종이에 적어두고 그 내용을 큰 소리를 읽어도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말이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꿈을 꾼다고 합니다. 말하고 그 장면을 또 꿈꾸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이거죠. 꿈이 이끄는 대로 써라. 글 VD. 자신의 꿈을 꿈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상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빌 크린턴이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법대를 갓 졸업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즐겨있던 소설과 역사책을 그만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용서 한 권을 사보았는데 이게 앨런 라킨이 쓴 시간과 인생을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집에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표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간을 지배하는 절대 법칙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돼서 출간이 됐거든요.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이 책의 요점은 단기, 중기, 장기 인생의 목표를 나열한 다음 중요에 따라 구분을 해보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 C로 그룹을 나누고 각 목표마다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빌 크린터는 3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린 지금까지도 그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A그룹에 적었던 목표들은 지금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표를 나열을 하고 중요도를 또 매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상상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 1953년에 미국 에일대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계획이 적힌 종이를 갖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근데 단지 3%의 학생들만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20년이 흐른 1973년에 에일대학교는 1953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목표와 계획이 적힌 종이를 갖고 있던 3%가 나머지 97%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3%의 재산이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써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 목표를 잃을 확률이 엄청 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목표를 없이 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정말 가능한 기법인 것 같아요. 글 VD 기법이었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꿈의 노트를 한 건 마련하고 두 번째 노트에 꿈을 적고 세 번째 적으면서 또는 적은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꿈이 이루어진 모든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글 VD 기법까지 봤고요. 파트 4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심화 편인데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심화 편이랑 이 뒤편에는 실제로 그 카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쭉 나오고 인터뷰한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그 리뷰를 간략하게 마쳤는데 아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종이가 뭐냐면 이게 막 뜯어지고 여기는 지금 막 다 제가 뜯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뜯어진 거거든요. 이게 제가 한 10년 이전부터 제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꿈 리스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에 천만 원, 1년에 1억 2천만 원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억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와 평생 즐겁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하나 빼고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 달에 천만 원 벌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빨리 심상화 작업을 해서 한 달에 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천만 원을, 세금 다 빼고 순수위로 들어오는 것만 천만 원을 버는 거를 심상화를 열심히 해서 달성하도록 이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시크리프트에서 한때 이런 생생하게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심상화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생생하게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개발서책들을 보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많이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뭐 크게 성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어떤 분야에서 크게 막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런 거는 원래 좀 없었고 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그런 쪽으로는 정말 그 꿈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거를 솔직히 보시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나 뭐 아직도 이런 책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하신 분들 중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00에 90% 이상은 실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한 1년 정도만 해보시고 진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1년 만에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후에 가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고도 하기도 애매하고 꼭 된다고 하는 것도 애매하고 하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고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실제 사례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제와 본전이니까 상상만 하면 되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리뷰를 마치게 되었고요. 이번 리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리뷰가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는 데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구독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되지가 않고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을 올리면 알람이 오기 때문에 그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